근데 나는 돼지를 제일 좋아해, 고기 중에. 나도. 소고기 나 진짜 많이 먹어. 소고기 너무 빨리 질려가지고. 그것도 그렇고. 소고기를 많이 먹는 게 지구를 위해 전혀 건강하지 않아. 아, 그래? 왜? 이게 소고기가 단백질 변환율이 되게 안 좋아. 그러니까 소는 이제 키우는데 막 목초지도 많이 필요하고 걔네가 배출하는 메탄가스. 그게 이제 다 막 지구온난화. 아, 진짜 소가? 소가 되게 안 좋은 동물이네?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이지, 전에 배웠어. 소고기 안 먹어, 이제.